안녕하세요 케이팝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 비가 함께 단풍보러 가고 싶은 남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기 랭킹 커뮤니티 최애돌에서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된 함께 단풍보러 가고 싶은 남돌은 설문에서 비가 총 4만 1161표 중 2만 1842표를 획득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비는 남다른 친화력의 소유자로 스치기만 해도 친구가 돼버린다는 의미의 김스치면 인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박보검 박서준 최우식 등 작품을 하며 우정을 다진 절치는 물론 성동일의 집에 놀러가거나 레이디 가가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 포옹하고 존 바티스트와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성별, 나이, 국가, 인종 등 모든 것을 초월한 친분으로 진정한 핵인싸의 면모를 뽐내기도 했습니다. 또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여행갈 때 여행 계획을 세우고 주도하는 멤버로 비를 꼽습니다. 최근에 방영돼 뜨거운 화제를 모은 힐링 리얼리티 예능 인더수프 정여행 역시 비의 아이디어로 기획됐습니다. 이미지 원본 보기비와 절친 박서준, 픽보이 박형식, 최우식이 보여준 소소한 일상과 행복의 케미는 한국, 일본은 물론 아시아 전역을 뒤흔들며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비는 순수하고 다정다감한 로맨티스트이자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시인입니다. 아침 일찍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보고 아침 산책을 나가는구나 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리더 RM이 흘린 땀에 티셔츠가 하트 모양으로 젖은 것을 보고 마음이 밖으로 나왔어요 하는 낭만적인 말을 하며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했습니다.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놓치자 그것을 본 멤버에게 소원을 비는가 하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봄밤하늘의 은하수의 감동에 감독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방탄소년단과 팬들의 특별한 언어이자 상징색으로 전 세계를 보랏빛으로 물들인 보라해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비는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감각적이고 예술적인 사진으로 남기며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게 해줍니다. 사진 찍는 것이 취미인 비는 필름 카메라의 아날로그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인 풍경 사진이나 각자의 개성과 성격이 잘 담겨진 인물 사진 등을 팬들에게 공개 수준급 실력으로 놀라움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비의 이러한 친화력과 긍정적인 순수한 성품 낭만과 감성을 아는 예술가적 면모 등이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방탄소년단 비가 세계 최대 응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10월 팔로워 증가량 1위에 오르며 솔로 아티스트로서 존재감을 빛냈습니다. 케이팝 네이더에 따르면 비의 스포티파이 팔로워는 10월 한 달 동안 50만 1155명이 추가 케이팝 솔로 아티스트 중 최다 증가량을 기록했습니다. 비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케이팝 솔로 아티스트 중 팔로워 증가수 1위를 놓친 적이 없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증가세로 11월 3일 현재 총 1023만 8,221명을 경신 중입니다. 누적 팔로워 순위로는 케이팝 솔로 아티스트 중 방탄소년단의 제2호 RM에 이어 비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 앨범이나 믹스테이프 없이 달성한 기록으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비의 스포티파이 페이지 등록된 곡은 드라마 화랑에 죽어도 너야 이태원 클라스의 스위트 나잇 그의 우리 눈에 크리스마스 트리 등 단 3곡의 ost로 비의 스포티파이 팔로워의 가파른 증가세는 크리스마스 트리 발표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각종 글로벌 차트를 섞은 한국 ost 사상 최초로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에 올라 화제를 모았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ost 최단 1억 7500만 스트리밍을 달성한 물론 2022년 스포티파이 최다 스트리밍 한국 ost 1위 기록을 세우며 최강 음원 파워를 과시했습니다. 11월 2일 기준 1억 8024만 7303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의 스위트 나잇은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ost로 최다 119개 곡 아이튠즈 1위를 기록하며 최연소 솔로 아티스트로 팝의 새 역사를 썼으며 지난 29일 스포티파이에서 2억 6천만 스트리밍으로 스포티파이 kost 스트리밍 랭킹 1위 기록을 자체 경신 11월 2일 오후 기준 2억 6,079만 7,013 스트리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